9,9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 베트남. 베트남의 북부에 위치한 하노이는 무려 1,000년 동안 수도 역할을 해온 곳인데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이자 정치, 사회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인 만큼 직업들도 다양한데요. 매일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있다는 뱀 사냥꾼들. 이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노이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약 7km 떨어진 롱비엔의 르막. 뱀마을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뱀 잡이는 물론 뱀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들이 많은 마을인데요. 뱀 사냥꾼들에게는 최고의 사냥터이기도 합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지체 없이 수색에 나서는 사냥꾼들. 뱀은 먹이가 있고 어두운 논과 밭에 땅굴로 숨어든다는데요. 갑자기 한 곳으로 모이는 사냥꾼들. 뭔가 발견한 모양입니다. 뱀 사냥꾼들. 뱀 2마리는 5년에서 7년 정도 된 암수로 추정. 허물이 있다는 것은 인근의 서식지가 있다는 긴거입니다. 자라면 한 번에 2마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 주변 수색에 나섭니다. 의심스러운 구멍을 발견. 조심스럽게 내부를 살펴보는데요. 언제 뱀이 공격할지도 모르는 상황. 모두 숨죽여 지켜봅니다. 아무래도 뱀을 놓친 모양인데요. 바로 그때 놓친 줄만 알았던 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서둘러 추적하는 사냥꾼.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진 뱀을 찾아 수로 근처를 샅샅이 살핍니다. 이대로 놓칠 수는 없는 노릇. 뱀을 찾아 수로를 뒤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더위를 피해 물가로 나오는 뱀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물릴지도 모를 위험도 무릅쓰고 물속을 천천히 더듬으며 뱀을 찾아 나섭니다. 결국 이번 뱀 사냥은 실패.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또다시 시작된 수색. 먼저 뱀의 흔적부터 찾는데요. 뱀은 스스로 구멍을 만들지 못해 주로 쥐구멍에 숨어듭니다. 또다시 구멍을 발견하고 조심스레 주변을 파내는데요. 구멍 안에서 뭔가를 발견한 사냥꾼. 이건 뭐예요? 자,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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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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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뱀이 이동할 때 생길 수 있는 흔적을 찾아낸 상황. 조심스럽게 구멍 안을 살펴보는데요. 바로 그때, 사나운 모습을 드러낸 뱀. 잡으려는 자와 도망치르는 뱀과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사납게 사람들을 공격하는 뱀. 몸부림치는 뱀의 꼬리를 더욱 단단히 보여줬습니다. 그 사이 다른 사냥꾼은 재빠르게 뱀의 머리를 제아. 심겨루기 끝에 뱀 잡이에 성공합니다. 물뱀과에 속하는 독이 없는 뱀입니다. 뱀에 속하는 뱀에 속하는 뱀에 속하는 뱀에 속하는 뱀에 속하는 뱀에 속하는 뱀. 아무래도 독이 없기 때문에 다루기는 조금 수월하지만 조심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포획한 뱀은 자루에 담아 보관합니다. 또다시 뱀의 흔적을 발견한 사냥꾼. 뱀을 찾아내는데요. 이번에는 수월하게 포획해 성공. 역시나 독이 없는 뱀입니다. 좀 작기는 하지만 연속해서 두 마리나 뱀을 잡았으니 운이 좋네요. 기세를 몰아 다시 주변 수색에 나섰습니다. 한번 해 Midwestern 그리고 ran을 통해 뱀을 꼽은 뱀을 꼽아. 뱀을 꼽을 이끄는 흥분이 길고 많이иров니. 뱀을 꼽을esus에. 순간 놀라서 뱀을 놓치고 사냥꾼. 저태 있던 동료가 재빠르게 뱀을 포획하는 데요. 경력 10년 차인 뱀 사냥꾼도 놀라게 만드는 뱀의 크기. 제압이 쉽지 않습니다. 뱀이 이렇게 크니 놀랄만 또 하겠네요. 뱀이 이렇게 크니 놀랄만 또 하겠네요. 호기롭게 뱀을 받아든 사냥꾼. 하지만 표정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생계를 위해 뱀 사냥을 한 지 10년, 여전히 독사를 만나는 일만큼은 두렵다고 하는데요. 독사에게 손가락 끝을 물려 어쩔 수 없이 절단을 했다는 사냥꾼. 당시 조금만 늦었다면 목숨까지 잃을 뻔한 기억이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숙련된 사냥꾼이라도 뱀을 잡다 보면 두상을 입는 건 다반사입니다. 뱀의 생계를 건 사람들. 다치는 것보다는 뱀을 잡지 못하는 것이 더 걱정이 많습니다. 한 마디로 가업을 잊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그 기술을 동생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뱀이도 챙기지 못하고 종일 뛰어다니던 사냥꾼들. 해질녘 다 돼서야 집으로 갈 준비를 하는데요. 이때가 돼야 몸과 마음의 긴장도 풀립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온 연락. 마을에 뱀이 나왔다는 소식에 서둘러 갔는데요. 한 주택 안에서 모습을 덜어낸 뱀. 얼핏 봐도 크기가 꽤 큽니다. 야생의 포식자 뱀의 등장에 마을 사람들 시선이 집중됩니다. 뱀 때문에 가축뿐 아니라 인명 피해 사고도 끊이지 않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뱀 사냥꾼이 출동한 겁니다. 뱀이 구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발견. 금세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주민들의 골칫거리도 해결해주고 돈도 번셈.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해가 다 지고서야 집으로 돌아온 뱀 사냥꾼들입니다. 피곤하지만 먼저 뱀부터 챙기는데요. 뱀의 상태를 확인한 후 우리로 직행. 뱀이 사는 굴처럼 어둡게 해둔 우리 안에 가둬둡니다. 보통 뱀은 중간 상인들에게 판매를 하는데요. 주로 음식점이나 술을 만드는 곳으로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역에는 200여 종이의 뱀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그중 4분의 1이 독을 품고 있는 독사입니다. 그중에서도 코브라와 우산 뱀은 맹독을 품어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뱀 마을 인근에서도 독사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뱀들이 잡힌다고 합니다. 햄 점검을 마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서는 사냥꾼들. 땡볕에서 일하느라 흘린 땀을 닦아냅니다. 그 사이 한쪽에서는 종일 굶었을 이들을 위한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식사 시간, 서로 얼굴을 보며 안전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데요. 뱀 잡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덕분에 독사에게 물릴지 모르는 위험한 직업. 하지만 가족들의 생계와 행복을 위해 뱀 잡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냥꾼. 이제야 닫힌 손가락 상태를 살피고 처치를 하는데요. 뱀을 잡다가 돌에 부딪혀 상처가 생긴 건데요. 뱀 사냥꾼들에게 이런 상처는 예산일이라고 하네요. 잠시 쉬는가 싶더니 밖으로 나오는 현재. 헤드랜턴까지 준비하고 나설 차비를 합니다. 뱀이 활동하기 좋은 온도는 30도 안팎. 비로 더위가 한풀 꺾여 뱀 사냥에는 최적의 상황인데요. 찾아가는 곳은 마을의 끝자락에 있는 숲속. 밤에는 주로 이곳으로 사냥을 옵니다. 어둠이 깔린 숲으로 들어서는 사냥꾼들. 그런데 이 숲에 먼저 온 사람들이 있네요. 다들 뭘 하는 걸까요? 아하, 낚시꾼들인가 보네요. 바로 옆에 강이 있어서 낚시를 하러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낚보다는 더한 위험이 도사리는 숲속. 발걸음조차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바닥과 주변을 유심히 살피는 사냥꾼. 뱀의 흔적을 찾는 데 집중을 하는데요. 뱀을 찾아낸 사냥꾼.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코브라. 맹독을 품은 뱀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은 사냥꾼. 일단 꼬리를 잡는 걸로 제압을 시도하는데요. 질세라 머리를 세우며 공격 자세를 취하는 코브라. 자칫하다가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 제빨리 머리를 눌러 한 번에 제압을 하는데요. 안전을 확보한 후에야 녀석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물렸다가는 몇 분 만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을 품습니다. 이대로 사냥을 다니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 조심스레 독을 제거합니다. 다른 뱀에 비해 비싸게 팔리는 코브라. 첫 사냥부터 시작이 좋은데요. 비가 오기는 하지만 여세를 몰아 계속 사냥에 나섭니다. 갑자기 굵어지는 빗줄기. 그러더니 폭우가 쏟아집니다. 일단 피부터 피하는데요. 폭신화하는 마음에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려보는데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쏟아지는 비가 참 야속합니다. 아쉽지만 내일을 기약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쉽지만 내일을 기약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쉽지만 내일은 아쉽지만 내일을 지워주시기 위해 집으로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